봄투데이 엘도노반 제품의 아이폰5 도마뱀 가죽 케이스입니다. 지금 안쪽을 보시면 엘도노반 제품을 인증하는 인증서 한 장이 들어있고요. 품질 보증서까지 함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케이스 컬러는 루비 컬러입니다. 아이폰5의 케이스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장착이 가능하고요. 제품의 윗부분 모습과 밑에 부분이고요. 외부 기능들을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게끔 제작이 되었습니다. 제품의 소재는 천연 도마뱀 가죽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명품백에 들어가는 동일한 소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인 디자인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디자인들은 patreon.com 모 Kerins 도마뱀 는 윗안맨 띄는 전체적으로 단up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